사람이 이렇게 먹지 않는다 다음날 밤에 김치 했다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다 진짜 밤에 그렇게 먹자 예쁜 아이들이 그려져 있네 아이브다 아이브 아이브? 와 맛있겠다 에코가 이거 왜 있는지 알아? 움직이지 말라고 아니야 역시 체인지 둘 다 틀렸네 이게 왜 있냐면 피자가 뜨겁잖아 덮으면 종이가 이렇게 눌려서 피자에 붙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는 거야 몰랐지?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핫소스 있어요 오 좋아요 핫소스 거기 두 개 여기 두 개 좋아요 다 뿌리나? 아니 뭐 가지고 있다가 하나씩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? 괜찮네 1인 한 개 근데 콩이 한 번 주세요 소스 잘라야겠다 저는 먹습니다 저 노랑 소스는 뭐 찍어 먹는 거야? 갈릭 소스야 아까 뭐 찍어 먹는 거야? 피자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이게 뭐지? 이거는 그거 포테이토 포테이토 뭐 포테이토 매콤하게 파파존스가 피자가 맛있어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려야 돼 음 음 고든 하루였어요? 음 내가 파파존스에서 알바했었잖아 아 진짜? 응 물었어? 응 내가 콜센터에 알바했었어 아 고등학교 아 대학교 딱 붙자마자 음 음 음 콜라 주세요 음 매콩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도 오늘 다들 건조하게 콜라인가요? 아니요 그냥 먹다가 쏘르메고 갈 거예요 아 히트야가 콜라 네 포테이토 어 감사해요 이 여러분들도 떠나드리겠습니다 맛있어요 넌 음 음 헐 골드링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나 궁금한게 있는데, 얘는 찍어먹은거 없어? 할아버스 왔어. 이건 뭐야? 이건 얘 찍어먹는거? 뿌링뿌링 소프. 그런거야? 뽀로로. 어 그래. 이렇게 찍어먹은거라고? 응. 그렇다고는 아아악! 그렇다고 하는데. 맛있네. 응? 난? 응. 멀구나. 어. 멀어. 음. 찍어먹으니까 맛있네. 맛있어. 응. 레콤아. 언니 쟤 피시아나물 주자. 얘가 치즈 크러스트? 응. 원래 얘는 치즈 해야돼. 아 그래? 맛있구만. 맛있어? 응. 난 중사랑. 치피치피 뱅뱅이네 만주. 오오오. 와 김치 대박. 어머니 탕월하신대요? 우와. 사랑해요. 참치 먹고 싶어. 정말 탕월하시네요. 손으로 어떻게 집어먹을까요 그냥? 응. 네. 그럽시다. 이거. 세월이 해서. 내 콩 안에 김치 중에 잘 맞죠. 응. 구워줘. 어우 좋다. 하나 더. 이거 하나 너무. 몇 개 없어. 정이 없잖아. 고마워. 그냥. 둘 다. 석은건 뭐를 석지? 젓가락까지. 석을때. 석다랄으로. 석다랄으로. 어으. 이거 한번 맛보고서 해야지. 석지로 맛있는데요. 섞으실 거예요? 네 왜 이렇게 장원영이가 이거 네, 나 그걸로 먹을게요 왜 이렇게 장원영이가 피자먹어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저게 피자 하나 주세요, 저게 네 얘 맛있어 보이네 네, 아주 제가 선택했어요 탁월한 흰색이십니다 매콤하게 됐어? 이거 피자는 먹어야 되는데 이미 씌워버렸어 저런 김치 진짜 맛있다 얹어 먹어야겠다 진짜 한국이도 진짜 뷔페예요 뷔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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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두 개 두 개씩 먹을 수 있네 응 싸우지 않을 수 있어 고민이 되네 나 이제 한 개 한 개 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두 개 먹었어? 응 진짜로? 응 진짜 빠르다 근데 하나도 다 못 먹었는데 알지? 진짜? 근데 고객님 배부르면 말해 한 개 맛있어요 음 생년월일 쉬일이었어요 언제는 안힘겨운 일주일이었나요? 오늘이 너무 힘들었어요 더 힘든 그죠? 고생하셨습니다 차에서 참치에 패렸어요 이거 봐서요? 응 진짜 맛있지만 그냥 맛있고 쫀득쪄었어 구 purpur 여러분이 땀에 땀에 데다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절로 비벼만 먹어야겠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게 냉면 아 어제 그렇게 먹고도 또 소리 들어가네 어 문제가 있지 어 넌 어제는 정말 문제 있었어 다 문제 없었던 적이 있나요? 다행히 아까 전에 응 닭가슴살이 되게 좋았는데 응 닭가슴살인데 약간 살이 부드러워 그랬어? 응 그럴 수 있어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야? 두 개씩 이거 둘이 두 개 응 충분해 응 더 맛있어? 응 먹어볼래? 응 맛있어 맛있어 먹어 아이고 맛있어 응 근데 이 피자가 훨씬 부드러운 거 같아 나도 이 피자가 맛있긴 해 응 이거는 달콤하고 저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피자의 맛이야 그래도 나는 내 취향이야 난 이거 그래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해 진짜 그 옛날 피자 먹는 거 같아 응 그쵸? 응 익숙한 피자 그러면 그러면 이거 내가 다 먹고 나도 먹어 흰이 왜 이거 다 안 먹어?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머 얘가 이쁘네 치즈볼? 응 줄까? 응 고마워 땡글 땡글한 게 무슨 나단짜라니? 한 번 닮긴 했다 똑같이 생겼네 응 이쁘게 생겼다 원래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래 똥글똥글하니 이쁘게 생겼다 그래? 발똥이처럼 생겼다 응 아 맞아 발똥이처럼 생겼다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는 얼굴 똥글똥글하고 얼굴 하얀 게 예쁜 거래 어 진짜? 나네 진짜 엄마네 나도 엄마네 아휴 세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하얗고 똥글똥글라네 나 잘한다 둘이네 세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잘못이 더 가야돼 응 조선시대로 난 잘 타고 태어났어 이 시대의 미인 나 정도면 먹지? 맛있니? 응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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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파존스 시킬 때 피자에다가 치즈 추가해야 되거든 사실 그래? 진짜 맛있어 아 그래? 응 이렇게 해주지? 다 먹었었어 운전하느라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진짜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 진짜? 다음에 그렇게 먹자 응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? 응 근데 그렇게 안 늘어나면 언니가 그날 쏘는 거고 다음에 그렇게 먹자 우리 가족 다 치즈 좋아하니까 우리 가족 다 치즈 좋아하니까 우리 가족 다 치즈 좋아하니까 여기 다 치즈요? 여기 다 치즈요? 어휴 피자 4개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 그치? 피자가 진짜 배부른 거야 응 나 오늘 최고기로 가있기 전에 먹었어 세개? 피자 응 세고기로 이걸로? 맛있는 쪽으로 줄게 야 여기 맛있어 보인다 그치? 나 이거 말고 이거 먹걸래? 아 저거 먹걸라고? 미안해 응 아 최고 기록이라고 응 아 최고 기록이라고 들었어 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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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겁나 많이 나가 어 데이드 안 먹었어 미생분에 깜빡했어 아니 거의 처방이 돼 나도 거의 그래 나 두 번에 다 먹었어 나 두 번에 다 먹었어 두 번에 다 먹었어 응 나 두 번에 다 먹었어 나 혹시나 하나 더 먹을 거 남겨놨어 하하 봐봐 얘가 말라들어가가지고 안 묻어 손에 응 맞아 맞아 음식점 되게 이상해 응 그래 오오오오오오 김치 한자로 다 먹었어 하하 여기 영풍 김치 맛있다 황풍 김치다 응 와 진짜 한국행자 열무 김치 넣고 기와먹고 싶지 기와먹고 싶지 김밥 김치 한자로 해먹자 열무국수 응 액면 국수는 액면도 응 맛있겠다 해먹자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깜짝이야 그래 역시 다 heroin 하늘이 여기가 구역해 어디서 해외